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입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웃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시장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암울한 유신시대, 왕노릇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민주당이 조금 전에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무에 너무 개입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민주당의 저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가실까요. 민주당에서 위원장님 사퇴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글쎄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 플러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을 했는데 조 변호사님, 지금 현재 대통령은 저 경찰에 고발이 되더라도 재직 중에는 수사나 이런 것들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사건 자체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사퇴 요구와 그것을 거부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당무 개입에 대한 그런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묵과하고 그냥 넘겼을 경우에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추가적인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 있지 않나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무 개입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총선 개입의 이유를 가지고 탄핵에 이른 경우도 있었죠. 그런 엄중한 사안을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고발. 이유는 이거예요. 당무에 개입했으니까 처벌을 받으셔야죠. 경찰에 고발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는 사람이 더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서용교 의원, 국회의원들이고 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법을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서용교 의원의 남편 변호사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 소병철 의원은 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혐의가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 소출되는 걸 갖다 떠나가지고 과연 진짜 전직 검사로서의 양심에 비추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관석 비서실장 고발하는 거 다 좋은데 고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사과를 해야 되냐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돼가지고 불법 관건 선거 범죄 행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에서 사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뭘 따지더라도 따져야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 이참에 이렇게 됐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는 2018년 이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빨리 수사가 시작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쑥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짧게만,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론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좀 더 민주당 우호적으로 가지고. 또 하나 뭐냐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부각시켜야만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옮겨가는 그 프로 프레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잠시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재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맞대응 성격, 맞불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